물은 청기농축액입니다. 뭐든지 씻겨내줘요. 뭐든지. 탁한 것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이 물로 탁하게 하지 말고 항상 씻어라. 이 심불산 산신이라 하는 분은 영혼 귀신이지만 여계를 혼도를 다스리고 중생을 관리해주고 심불산에 들어온 모든 제자들을 다스려주고 또 우리 울산이고 주위에 전부 다 살고 있어도 그 위에 대신이 한 분이 있다. 이게 심불산 산신이예요. 마을에서 비는 데는 마을 당산이 같냐고 이 토에 할 때는 토주 대신이 하고 이것도 전부 다 산신 밑에 있는 신들이거든요. 전부 다 갈리는 우위에는 심불산 산신이 하는 거고 고울 고울마다 또 대심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내가 산신이다 하고 나오는 거죠. 고울의 거습이니까. 고울 산신 맞으니까. 그런 데에 매이 갖고 이렇게 원력을 받아서 활동하는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낮은 제자들은 고축에 허비를 받는 게 맞고. 진짜로 심불산 산신님을 찾아갖고 같이 활동을 하려면 내 생각이 질이 우수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도지사하고 같이 활동을 하려면 도지사에 맞게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생각을 같이 이루어야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고울대신이에요. 그렇게 영혼으로서 차원계에 담당하고 있는 신이 산신과 대신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왜 그런 높음대신이 있냐. 여기는 품고 있는 기운이 크기 때문에 높음대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산에 또 이 은양에 이 에너지의 기운이 어마어마한데도 이 에너지를 품어서 이 간장할 신은 큰 신이라야 되는 거죠. 높은 신이라야 간장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심불산이 인자 발복을 하려고 했더냐. 성천시대는 전부 다 기복하는 데에서 지금 크고 있기 때문에 후천시대가 들어올 때 발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발복을 안 한 데가 신불산입니다. 발복 안 했어. 그냥 있었죠. 힘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신불산은 아직 힘 쓴 적이 없어. 신들로 이야기하면 산신이 있다 그러고 고울신이 있다 그러고 대신들이 있다 그러고 전부 다 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신이라 그러죠. 그 신들이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사람으로 살았던 영혼 신이 귀신이에요. 저는 조상으로요. 당신 조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조상들은 내 조상신이고 조상신 조상신이 해야 될 일의 등급수가 있고 신들도 나도 육신을 걷으면 신이 되는데 과거에는 나도 귀신이 됐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내가 공부를 시켜주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은 귀신이 되지 않고 천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행위가 이 사회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가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건데 우리가 산신이 있다 그런데 산신이 누구냐 하면 이 고울을 위해서 노력을 한 인간이 있었는데 이 인간이 어느 시대에 노력한 거를 지금 이 산에 주둔하게 할 것이냐 이 산을 커버하는 에너지 힘이 있는데 귀신들이 누가 여기에 와서 산신에 일을 할 거냐 영혼 신이 일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인간이 일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제 3, 4차원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육신이 있어서 이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발전하는 것이고 이 백년 안팎으로 우리가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육신을 다 쓰고 나면 이거는 폐기를 하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다른 걸 또 이렇게 다른 세계로 가는데 이걸 4차원이라고 해요. 4차원 3차원과 4차원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영혼 사람 이게 사는 거로 해 가지고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땐 3차원이라고 하고 과학적인 지금 밖에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3, 4차원이 아니에요. 자연의 에너지 운용의 3, 4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육신에 지금 내 영혼이 들어와 있을 때는 3차원을 산다 그러고 이 인간의 육신을 다 쓰고 인간 육신을 폐지하고 이거는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요기 4차원으로 가는데 4차원에 가서 4차원에도 비물질 에너지 신들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4차원에 가서 다시 육신을 받아 갖고 윤회할 신들을 여기 영혼들을 귀신이라고 불러요. 귀신 그러면 선생님 염라대왕은 귀신입니까? 천신입니까? 그것도 귀신이에요. 산신임은 귀신입니까? 어제 거룩한 천신입니까? 그것도 귀신이에요. 귀신이 등급수가 있는데 공적인 일을 봐야 될 등급수가 있고 중적인 일을 봐야 될 등급신이 있고 하적의 일을 봐야 되는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의 집착의 진량의 법칙으로 집착이 많으면 하청의 일을 볼 수밖에 없고 집착이 좀 덜어져가지고 중간쯤에 이제 이렇게 중화가 됐으면 그러면 중간 일을 보는 신이 되고 집착을 어느정도 70% 이상 다 떨었다. 요래되면 상청일을 봅니다. 왜? 사적인 기운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신을 높은 신, 낮은 신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신들은 사적인 집착이 없을수록 높은 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산신이 높냐? 그렇게 높지를 못해요. 사적인 집착이 아직 많아서 그래서 나는 제자를 삼고 싶어 하는 게 산신이에요. 이 사적인 이 제자들을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너는 내 제자 하거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왜 삼냐? 일을 좀 같이 하려고 일을 신들이, 모든 신들이 우리 인간들을 제자 삼고 싶어 해요. 그럼 왜 제자 삼느냐? 나도 업을 소멸해야 되니까 같이 하자야. 요런 거예요. 그럼 내가 업의 고리에 따라서 진량에 따라가지고 제자들이 아주 진량이 있는 제자가 있고 진량이 약간 제자가 있는 거예요. 신들의 에너지 진량에 따라서 약한 제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신이 있고 아주 진량이 높은 제자만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신이에요. 이건 진량이 큰 신이기 때문에 고기 심불산 산신이었어요. 일반 제자들이 오면 그냥 톡톡 조금씩 이렇게 하고 진짜 제자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심불산 산신이고 천성산 산신이 요 옆에 있는데 천성산 저 내원사에 있는 데가 천성산 산신인데 천성산 산신이 눈이 그렇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 왜 높이게 돼 붙느냐 하면 원효가 거기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원효가. 원효대사가 떠돌다가 거기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가 좀 있었는데 몇 년 있었는데 있으면서 원효를 아낌에 제자 삶을 하고 들었더니 그런데 원효가 네 제자 되냐 하면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도를 찾고 다니니까 술에 매달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찾다가 보니까 조선팔도 어디든지 다 다닌 게 원효예요. 다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더 질 높은 법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다가 찾다가 죽은 게 원효야. 그래서 깨우치지 문에서도 그 질 높은 도를 찾자면 그 질 아래 거는 다 갖추었다라는 얘기니까 그만큼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그걸 제자 삶을 갖고 들고 그만큼 같이 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천성산에 가서 구슬을 하면 굿바리에 안 믿겨. 기복이잖아. 질이 낮은 제자들이 오면 그럴다 보도 안 해. 그래 놓고 나중에 진짜로 물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물어 가야. 그때 왜 제자들을 이렇게 너무 낮춰봤느냐 했기 때문에 우리 원효 대사의 발바닥만 따러와도 내가 봐주겠다는 거죠. 그 산신이 천천산 산신이에요. 내가 이 공부를 마치고 그 천천산에 가서 따진 거예요. 지훈을 살펴보니까 저는 굿바리에 안 받는 겨야. 이거 왜 제자들이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성부를 안 주냐 하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했습니다. 이러고 내가 인정을 했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산신마다의 자기 특성이 있는데 진량에 따라가지고 큰 제자를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불산에 공부하고 있을 때 한 몇 년 되고 나니까 산신들이 여기 다 몰려온 거예요. 구경하러. 나는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이 조선팔도 산신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몰려와서 신들이 쉬는 날이 있어. 인간들처럼 쉬는 날 때문에 여기 와서 그게 홍유폭부 우애야. 나는 쓰레기 줍고 있는데 이리다 보면서 나는 그거 죽고 있고 왠 저 할배들이 저만에 많이 와갖고 있나 싶었지 나는. 근데 신들인지 몰라서 그게. 나중에 한 7년 지나고 알았지. 나는 쓰레기 줍으면서 신이 옆에 가도 신이든 인간이든 상대를 안 했어요. 왜 상대 안 했냐. 내 모지람이 얼마만큼 깊었는지 나는 이것 때문에 죽으러 왔던 사람이라 깨달아갖고 죽지를 못했던 거야. 나는 죽으러 왔는데 뭘 깨달았냐.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인지를 그때 깨달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깨달았든 깨달아가지고 내가 깨달고 나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부끄러워서. 그래서 못 죽고 무릎을 꿇고 쓰레기 줍기 시작을 한 거야. 그게 17년 동안 무릎 꿇고 쓰레기 줍는 거를 멈추지 않고 죽은 거야. 신불산 거르지가 돼요. 울산 부산 사람이 많이 알지. 신불산 거르지. 내가 요리 턱 났따나 모르지. 머리카락은 다 산발하고 귀신처럼 이래. 17년 동안 누구하고 말 한마디 안 놨었지. 옷을 한번 갈아입지도 않았지. 좋은 음식 안 먹어 봤지. 그렇게 17년 동안 무릎 꿇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으니까. 나는 빨래하면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는 빨래 안 해. 여름 되면 폭포에 청소하러 가. 새벽에. 오늘이 시원해. 밑에 안 그만던 게 다 떠. 썰어. 썰어내. 물을 찰찰 흐르도록 해 놔 놓고. 계속 꿇고 있으니까 이게 다 불었잖아. 문질면 돼. 그러고 풍덩풍덩하면 싹 씻기는 거야. 그러면 요걸 쫙쫙 밀어야 돼. 물 쭉 빠지면. 그러면 저기 볏이 한 두 시간 나. 저게. 그 볏이 오랫동안 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 갖고 딱 앉았는 거야. 그러면 말라. 그러면 또 살아야 돼. 어. 문질면 때 다 빠져 이거. 어. 어. 그런 식으로 나는 빨래를 했거든. 거기 옷을 안 벗어 봤어. 17년 동안. 그 옷을. 어. 어. 거기. 저기 구다로들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놔. 그럼 나는 한 개도 못 먹어. 그럼 바위를 싹 씻어가. 그 위에다가 잘 놔야 돼. 그럼 등산객이 요. 뭐가 과일 있다. 이렇게 하면 먹고 막. 뭐 이래 먹고 가거든. 이래. 그럼 나는 그걸 못 먹어. 부끄러워서. 세상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줄을 알고 무릎 꿇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열 수가 없었어. 그럼 무당들이 냅비리 놓은 그 사리지 한 톤 한 톤 다 줬어. 그거 모아가지고 고고 씹고. 그래가 먹고 살았어. 어. 사탕 이렇게 갖고 그 저 이게 기신 준다고 냅비리는 거. 또 이게 맹태 이게. 이게. 기신 친다고 하고는. 뿌려갖고 버리는 거. 그거 냄새나잖아. 나쁘면. 그거 주스와갖고. 그거. 물에다 조금 이렇게 해갖고. 풀어가지고. 그거 먹고. 나는 철저히 부끄러운 게 뭔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말 한마디 섞는 것도. 나는 창피해서 말을 섞을 수 없었고.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17년간. 나는 도 닦은 게 아니고. 내 무지람을 끝까지 찾아도 간 거야. 그것밖에 안 했어. 어. 한 13년 될 때까지. 봄이 오는지. 어. 뭐 이렇게 겨울이 오는지. 이런 거를 분간을 안 하고 살았어. 어. 낙엽주면 겨울이고. 얼음은 겨울이지. 봄에 새싹나는 걸 못 봤어. 그게 눈에 안 들어와. 내 자신만 볼 뿐이지. 땅에 쓰레기는 보여도. 꽃 하나 올라오고 새싹 하나 올라오고 봄이구나. 이 생각을 못 해봤어. 오만 신들이 와서 다 날 다루어 봐도. 난 새싹이 안 보일 만큼. 계산함은 해본 적 없고. 나는 쓰레기 죽는 사람이고. 못난 뇌를 두드리는 사람이고.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수행을 여기서 마쳤다. 그 수행인지도 몰랐는데. 13년 지나고 수행을 알았어요. 기신하고 이야기했는데. 기신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기신하고 이야기했어요. 신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신들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했어. 나 신인지 뭔지 몰라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공부고 이게 수행이 있음을 알아요. 그게 신부상 그러지. 그게 나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때 알은 것이 깨달지 못하면 수행을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예요. 깨달지 못한 자는 수행할 자격도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다. 수행은 깨달고부터 하는 거다. 깨달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내 못남을 깨달아야만. 그 못남을 신부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뭘 얻으려고 수행하고 능력받으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자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수행. 자기 수행이다. 무엇을 자기 수행이야? 내가 못났으니까 자기 수행이다. 내가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인지 그때 알았던 것이다. 마지막 수행자는 그렇게 했어.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내 인생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이다. 마치고 나니까 어차피 이걸 내가 해도 니를 먹게 하려고 만드는 거야. 니를 쓰게 하려고. 어차피 그러는 걸 내 끼 될 수가 없는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내한테 이런 환경을 줘서니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뿐이지. 내 끼 아니라고. 이 사회 거고 자연 거고 너희 거고 내한테 이 환경을 줘서니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소유라고 하는 거야. 무소유는 내가 갖고 안 갖는다고 무소유가 아니고 내 끼 될 수 없어야지 무소유예요. 너한테 돈을 아무리 한금을 많이 줬어도 이걸 받아서 내가 지금 운용하는 것이지 내 끼 아닌 거거든. 그게 무소유예요. 이걸 넌 조라 무소유가 아니고 조뿌다고 무소유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너한테 자줘도 이 세상을 내한테 운용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준 거지. 운용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이 자연 거고 이 나라 거고 너희들 거고 인류 거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준 거지. 내께 없다 말이야. 그게 무소유예요. 아까 이야기를 하려면 말은 맞다고 생각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리면 할 말 없고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